60대에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직접. 복장터죠? 못살아요. 안녕하세요. 제 복장터진 사연 좀 들어주세요. 남편은 지독한 축구광인데요. 목숨을 걸고 한답니다. 축구만 했다 하면 팔 키브스부터 광대뼈 한 몰이 되질 않나. 갈비뼈나 나가고 코는 두 번이나 풀어줘서 그냥 수술을 몇 번을 받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 목숨 거는 취미는 축구뿐만이 아닌데요. 울릉도 오징어 배 타고서 오징어 사진 좀 찍고 내가 오소이 다가가봐요. 산에 가서 나무 몇 그루 내가 찍고 오소이. 위험한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사진을 찍는데 나갔다 하면 그냥 연락도 저리 돼서는 그냥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저 일병에서 내가 굴러 떨어질 걸 했당께. 근디 나가 운동 지경이 좋아갖고 멀쩡하당께. 아휴 제 몸과 마음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속이 타 돌아가실 지경이랍니다. 오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혼자 안 좋아서 오고 미끄럼틀 못 찾았어요. 어머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갓김치와 개장 고장 연수에서 오는 65세 곽경입니다. 인사 예쁘게 하시네. 아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께서 손편지로 직접 고민을 보내주세요. 글씨도 되게 잘 쓰시죠. 그래서 되게 잘 쓰십니다. 진짜 잘 쓰죠. 어머니가 어머니가 직접 어머니 요즘 컴퓨터라고 이메일로 하고 이러는데. 제가 유서 작성하듯이 날마다 일기를 씁니다. 유서 쓰듯이 일기를 썼다고. 갑자기 유서 쓰듯이 유서 쓰듯이 일기를 쓰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미리 읽어보면서 정말 웃겼던 게 나가시면서 여보 세탁기 좀 돌려놔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진짜 손은 아무것도 안 대시는데 통을 직접 돌리고 있었는데 통을 계속 돌리고 있었더니 안에는 이렇게. 진짜 그만큼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머니 복장이 터지시는지 쫙 오늘 제가 유서 이제 그만 쓰시고 오늘 딱 얘기하고 가세요. 공직 생활 이제 40년을 하면서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했는데 축생축사라고 아시는가 몰라요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네요. 선수 겸 감독 겸 센터포드인데요. 센터포드 잘하는 거에요. 지금도 60이 넘었는데 자기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자부심이 엄청나요. 많이 다치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렇죠 견제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세 사람, 네 사람 따라 붙어가지고 헤딩을 해서 이 사람 여기하고 여기하고 부딪히니까요. 이 해골 자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니 이게 엑스레인 상으로는 해골이에요. 맞는 말이죠 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했어 그때. 아니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한 달 동안은 빨대로 물로 된 식사만. 씹지를 못하니까. 보통 그렇게 깨지고 그러면 위험해서 다시는 축구를 안 하게 되는데. 이걸 메고 나가서 축구를. 진짜로? 네. 그리고 뛴다고요? 이렇게 뛴다고? 진주 가서 공을 차는데 정말 포부가 포부가 내려 쏟아가지고요. 침착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을 걷어버리니까 무릎 인대가. 14인대 나가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기스를 했는데요. 또 그 다음에 이쪽 인대가 또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 입원을 했죠. 아니 근데 축구는 뭐 이렇게 계속 다치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고민일 수 있지만. 사진 찍으러 가는 건 뭐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게 속 터지는 거지. 사진 찍으러 새벽 5시에 나갑니다. 10시까지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 그런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색다른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위험한 데 가시는구나. 네 그래갖고 이 도라나만 디디면 떨어질 창으로 가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변했다가 차를 세워요. 고속도로 변해? 위험한 데? 그렇죠. 위험한데 갓길에? 네 갓길에 차를 세워가지고 레일을 넘어서 사진 찍으러 가요. 아이고야. 그렇게 위험할 거니까 그냥 사진이라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위험하고 돈 많이 들고. 예.